이제는 저희가 코드 3가지 A코드, E코드, E7코드 3가지를 가지고 나비아라는 동요를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반주에 맞추어서 연주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연주는 한마디에 4개씩 연주하는 4비트 다운 스트로크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엔 연주하지 않고 연주를 틀어 드릴 테니 한번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1, 2, 3, 4 나비아 이리나라 에이, 둘, 셋, 넷, E7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참, 새도,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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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며 한마디에 이제 코드가 2개 춤, 춘, 다, 다, 다 그리고 마무리 그래서 한마디에 코드가 2개가 나올 때는 저희가 4개씩 연주했기 때문에 2개, 2개씩 나눠서 쳐주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며 E7, 둘, A, 둘 마무리 밤까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